인생 후반전에는 4개의 받침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떡하니 받치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4개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4개의 받침대 중 어느 것 하나가 삐그덕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기대와 다른,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에 본격적인 은퇴 생활에 돌입하기 이전에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행복을 다지는 금전관리절대법칙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후를 떠받치는 4개의 받침대 중 많은 분들이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노후생활자금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금전관리법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별의 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듯이 나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만 놔두면 그 중에 누구라도 그 한 명이 꼭 쓸 것 같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합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라면 손자, 손녀라도 쓸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50대부터는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해야 합니다. 즉, 군더더기 없애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하죠. 간촐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주 굳게 마음 먹고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생각해보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동적으로 새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50대는 가정경제 수입의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그 회사에서 보내는 기간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기죠. 또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그 기간과 맞물립니다.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레저 생활에 적잖이 돈이 들어가죠. 품위 유지비가 참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골프 한 번 치러 나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칩니다. 한 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다시 내려가기란 좀 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옹색해진다는 기분이 들죠. 지금 내 나이에 그것까지 아끼고 살아야 되냐라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몸에 배워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50대의 생활 수준을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아주 고달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 번째,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목돈으로 받아 놓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좀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금을 갖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미 생활하다 보면 꽂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브랜드처럼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물건 갖고 싶다는 강렬한 로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른 것에는 성직자처럼 검소하게 사셔야 합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죠. 또 마음 또 바뀌어서 지르고 또 지르고 그러면 안 되니 말입니다.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에 사치를 부려볼 수 있다면 노후 생활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2, 3년 만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보험을 깨고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 보험을 갈아탑니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오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힘주면서 얘기해 직접 살펴봐 주겠다고 얘기하죠. 이러면서 발목을 잡히게 된 경우 결국엔 들게 됩니다. 50대에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원금 손해보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3년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섯 번째,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겠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 많이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 후한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의 VIP라고 딱 찍혀 나오면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신용한도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다 우리 돈 빼먹겠다는 속셈이죠.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많이 쓰진 않았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우리의 충동 구매도 많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보기 때문이죠.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 나가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허투루 돈을 쓰는 그런 충동 구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도는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시속 20km, 30대에는 시속 3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젊었을 적에 느꼈던 시간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인생의 속도가 다르듯이 우리들의 빠른 인생 속도에서도 분명히 제2의 전성기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은 모두 인생의 전성기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